여기에 체력이 2배 차이나는 상대팀이 있습니다. 똑같이 독거놈을 맞으면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또는 상대팀에 마스터 투여만 2명이 있을 때 멜로디로 3대1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마주 브로리스타즈 대회 줄여서 말올 때는 상상도 못한 반전 특집입니다. 지금 3초 안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랭커들과 희귀한 사람들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요즘 700대 근황 트로피 700점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일단 제보자 본 팽이고요 뭐야 왜 슬로우 머신으로 들어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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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저 정도면 상대방이 일부러 골을 피해서 스파이크가 일부러 골을 피해서 무빙을 쳤거든요 이 정도면은 요즘 700대가 이렇나? 갓쉘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쉘리가 제보자 본 개트롤이고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닉네임이 개트롤입니다. 제보자 본 트롤이고요 네 쪼다운 상황 1대1 코델리우스 체력 많이 해요 북 맞추고 아 가제수로 빵빵빵빵 한국 북으로 땅 역다 원래 쉘리가 근접 붙어야지 능력이 다 발휘가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북으로 고정시켜놓고 원거리 가제수를 통해서 한 번에 딜을 몰아넣는 입값을 못 해버렸습니다. 마룰떼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 일단은 뭐야 지금 노가웃 노가웃 1대1 상황 버스터랑 제보자 스튜가 벽 하나 사이에 들고 지금 독구름 때문에 서로 오고 있는데 제보자 본 스튜은 체력이 5천이고 상대팀은 만입니다. 체력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보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상대방이 이길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예측이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체력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팀은 안 맞으려고 큐한테 안 맞으려고 도망을 치는데 제보자가 이겼어요. 브로스타드에서의 독구름은 체력 비례 데미지죠. 체력이 많으면은 데미지도 더 세게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보자 본은 체력이 500이 회복이 되면서 정확하게 딱 체력 500으로 독구름을 한천 더 버티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체력 비례 데미지라 딱히 체력 많은 게 의미가 없더라고. 몇 명이나 맞췄을까요? 스타드로 100개 깡. 아 이 정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드로 100개 깠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데 아 뭐야? 오 뭐야 뭐야?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브로러가 몇 개가 뜬 거야? 에픽 브로러가 베리랑 레리로리, 애쉬, 랜디 심지어 이 분이 브로러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야. 에픽 브로러 25개 중에 23개. 어느 정도 있는 분이거든요. 버스터, 그 다음에 볼보니 스킨. 와, 나는 이거 부계정에서 100개 까서 브로러 하나도 안 나왔는데, 레전드네. 문발이 이렇게 까지 차이가 납니다. 사람마다. 이걸 이긴다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잡은 멜로디. 아, 멜로디 좋지. 멜로디 영상이고요. 코델리오스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다른 세계가 있고요. 아, 금고 왔습니다. 금고 뚫을겨 맞아요. 체력이 너무 없어요. 빨리 잘라야 돼, 얘들아. 빨리 잘라야 돼. 3900. 폴레트가 밀쳐가지고 와. 와, 데미지. 와, 잘 컷지, 잘 컷지. 오케이. 제보잡은 금고 체력 1%인 상황. 이 상태에서. 와. 아니, 뭐야. 이거 방금. 여기서 날라온 안젤로 자른 것도 대단한데. 1% 남은 상황에서 콜레트가 지금 이걸 깨기 위해 궁을 썼는데 그걸 또 멜로디 궁으로 따라가서 중간에 끊었어요. 그리고 안젤로. 아, 안젤로도 같이 활용해서 하나 한 번이라도 때려보려 하지만 어림도 없고요. 뒤집었다. 한 대라도 맞는 순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역전하려면 잘 잘라야 돼요. 아, 한 번의 멜로디. 와. 아니, 뭐야. 이거 주어야? 서로 마이크 키고 하는 거야? 멜로디랑 콜레트가 거의 짠 것처럼 음표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돌진하면서 와, 역전해내는. 이게, 이게 멜로디다. 와, 찢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번 판도 멜로디. 잠깐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티어 때가 심상치 않다? 마스터 신화야? 이거 티어 때가 마스터랑 전설이에요? 아니, 신화도 아니고 전설 나온 것도 웃긴데 상대팀 투마스터야. 말도 안 되게 높은 티어 때의 경기입니다. 방금 전이랑 같은 사람 아닌가, 이거? 방금판에 금고 체력 1회의 역전을 보여줬던 그 멜로디 분이 맞습니다. 상대 스프라우트 마스터예요. 상대 또 누가 마스터냐? 미코는 마스터가 아니에요. 미코는 괜찮아. 아, 멜로디 음표. 아, 음표 퍼지는 거 이용해서 원거리 공격. 마스터 한 명 짤렀고 나머지. 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멜로디의 가젯. 음표 간의 거리가 넓어진 대신에 음표가 더 빨리 회전하는. 그런 가젯인데 솔직히 나는 이거 데미지가 줄어드니까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넓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일방적인 압도적인 사거리로 가젯 활용해서 미코 자르고 거리 조절을 하면서 딱 들어가서 이야. 이렇게 잡아놨어. 그래도 마스터 전설 만날 정도면 높지 않을까? 네. 요분 티어 예상하시는 분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기서 안 나오네요. 네. 멋진 크로우의 하이퍼 차지. 일단 시작 화면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시작하자마자 궁 썼거든요. 와. 와. 크로우 또다시 하이퍼 차지. 와. 그리고 골. 그리고 골. 멋있는 건 한 번 더 봐야지. 아, 근데 약간 이게 아쉬운 게 앞에 상황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와. 이야. 기가 막힌다. 3명 하필이면 딱 뭉쳐있어가지고 잘 들어갔어요 되게. 팀 차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분이 리코인 건가요? 리코랑 콜레트고요. 상대팀은 에드거, 다이너 이렇게 있는 상황. 아, 근데 이거 콜레트가 갇히는 어. 근데 에드거. 어. 야. 하하. 아. 콜레트 스타 파워. 궁으로 밀쳐내는 그런 스파를 낀 건데. 하필이면 에드거가 뛰었을 때 에드거를 맞출 생각만 하다가. 으아악. 밀쳐가지고. 하하. 리코한테 배달해줬어요. 배달 레전드. 아. 심지어 파워키버 9개짜리도 있고요. 아. 말도 안 돼. 무빙이 쩌는데 파이퍼는 왜 죽냐라고 보는 뭔 말이야 이거는. 전혀 예상이 안 가는 제목이고 일단은. 아. 무빙이 좋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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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어. 무빙. 아. 근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건 맞아. 잠깐만. 다리 왜 이렇게 못 맞춰. 어림없는 다멍이. 아. 어쩌지 피해 최소화하면서 잘 피하는데. 한 대만 맞으면 가는 상황에서 잘 피하고. 여기서도 피하고. 한 번 더. 와. 초근접. 와. 초근접 몇 개를 피한 거야. 근데 파이퍼는 왜 죽냐 진짜로. 아이. 나 이 사람 무빙만 보다가 파이퍼 있는데도 잘 못 봤어. 아. 지 혼자 와서 파이크에 찔리고. 와. 아. 이렇게 되는 거였어. 파이크 찔리면서 동시에 맞은 거였네. 홀츠 총알을. 레전드 무빙. 상대팀은 뭐하냐 진짜. 누누아 윌럼프. 쌈뽀아 파이퍼의 캐리. 가망이 없는 상황. 또 5대17이에요. 요것도 역전한다고 나오겠지 또. 와. 이거는. 일단은 파이퍼가 지금 왼쪽에서. 어. 중요한 관건 해줬습니다. 파이퍼 왼쪽에서 딱 총알 맞춰가지고. 세네 한 명 짜라줬고요. 그 다음에 상대팀 브록에다가 팽 날라오는 것도 조심해야죠. 한 명이라도 따이는 순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되면 안 된다고 콜레트. 20초 남은 상황. 이거 승부 못 보면 죽습니다 그냥. 아. 콜레트 하이퍼 차지 하지만 안 맞았고요. 19개. 왜. 그걸 또 파이퍼가 자라내고 왜 이런 것까지. 어. 발음 꼬인다 막. 와. 그나마 다행히도 콜레트가 하이퍼 차지로 한 명도 못 때리고 죽었지만은. 그 트롤을 파이퍼가 역전해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파이퍼한테 감사해야죠. 그냥 별 생각이 없는 27렉 메이지. 일단 스킨부터가 별 생각이 없어 보여. 뭔 스킨이야 이거. 솔로 셔다운인 것 같죠 아무래도. 아. 메이지 갔다가. 젤리. 아. 궁으로 한 번 밀치고. 무빌치면서 컷하고. 저건 뭐야. 야.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궁 막 쓰는 거 봐. 본인도 울음 펼쳤네. 베이비 버즈. 연실변. 밑에 황금 버즈. 아. 버즈 원채. 물렸지만. 바로 가재수로 빠져나가고. 왼쪽에서는 싸움 일어났고요. 버즈는 그 와중에. 닉네임도 버즈고. 버즈 황금 스킨이에요. 저 사람은 또 버즈 원채이야. 에덜고 뜁니다. 에덜고 뜁니다. 아. 방어막 전개해보지만. 아. 버즈 궁 잘 피했고요. 기절시키면서 스턴 궁 연계 하고. 맞추고. 와.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다 피해내는 그런건가. 확실히 궁 쓰는거나. 그런걸 보면. 아무 생각 없긴 하거든요. 여기서 궁 사거리 안들어왔는데. 버즈의 궁을 조심한다거나. 아니면은. 궁이랑 황타 연계한다던가. 그냥. 이거 몸에 뱀거야. 어. 생각 없이 해도.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거에요. 이정도만은.